주인공 시드는 여기서 일하는 바이러스 판매 직원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유명인의 세포를 파는 것이 그의 일이죠. 이곳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유명인과 하나가 되길 원해 그들이 가졌던 바이러스를 구매하기 위해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일상인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헤나 가이스트라는 유명인은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을 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시드. 헤나 가이스트가 가졌었던 여러 바이러스를 소개하고 고객이 선택한 병균을 고객의 신체에 투여합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 이빨을 잘 까는 것 같지만 시드 역시 헤나의 팬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유명인의 질병을 공유합니다. 시드는 고객에게 투여하고 남은 바이러스를 자신의 몸에 투여해서 바이러스를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유명인의 바이러스는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회사에서 빼돌린 기계로 자신 몸속에 바이러스가 담긴 피를 추출해 밀거래를 합니다. 여기는 시드가 바이러스를 밀거래하는 친구가 있는 곳 유명인의 근육 세포로 만들어진 음식들을 파는 가게죠. 바이러스를 투여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가게입니다. 시드의 몸은 밀매로 인한 각종 질병 후유증으로 운전하지 못한 상태. 시드는 그곳에서 친구가 세포배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소득층을 만족시키는 유명인의 근육조직 스테이크죠. 얼마 후 시드에게 사장의 콜이 떨어졌습니다. 회사에서 헤나를 담당하던 친구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서 시드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게 된 거죠. 최고 유명인 헤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로군요.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게 된 시드 시드는 헤나에게 가서 피를 채혈하려 합니다. 그동안 동경하고 사모했던 아름다운 헤나를 앞에 두고 잠시 생각한 후 채혈을 시작하죠. 가장 가치가 있는 피를 획득한 시드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는 시드는 헤나의 바이러스를 밀거래하기 위해서 당연히 자신의 몸에도 투여하게 됩니다. 이런 저로의 기회를 놓칠 수 없죠. 하지만 이번 헤나의 바이러스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강했습니다. 여러 바이러스에 매개가 되었던 시드조차 감당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가까스로 정신을 추스리고 기계로 가서 자신의 피를 보관하는 시드. 게다가 헤나의 바이러스는 끔찍한 환각까지 보게 만듭니다. 기계 무비 어릴 때는 조심조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근육 스테이크 먹으려 줄 서 있군요. 정신을 차린 시드는 바로 밀매하기 위해 친구의 상점을 찾는데 그곳에 어떻게 소식을 알고 경쟁사 직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친구가 시드를 경쟁사에 팔아넘겼기 때문이죠. 빡친 시드. 서둘러 자리를 떠보지만. 내동댕이 쳐집니다. 시드는 잡혀서 많은 양의 피를 뽑히게 되고 피뿐만 아니라 생살, 피부 발진 조직 또한 뜯겨지게 되죠. 시드는 실험용지로 전락했군요. 혈액과 피부를 뺏기고 길바닥에 버려진 시드. 겨우 정신을 차려 근처 식당에 가보는데 또 다른 두 남자가 접근해 시드를 어디론가 데려가려 합니다. 시드는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 유명인의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시드의 몸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헤나가 투병 중인 집이었죠. 헤나 또한 시드와 같이 불치병에 걸려 대책을 찾는 중입니다. 헤나의 질질은 플로리드 헬루시네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드는 똑같은 바이러스를 가진 헤나를 만나게 되죠. 헤나는 이미 바이러스가 많이 퍼졌고 출혈이 시작된 상태. 여기 사람들은 시드의 몸을 테스트해서 헤나의 병을 고쳐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시드의 몸 또한 점점 죽어가고 있죠. 시드는 죽어가는 헤나를 보면서 연민을 느낍니다. 물건을 가져가려고 집을 방문하는데 누군가 들어간 흔적이 보이는군요. 기다렸다가 시드를 접수하는 두 남자. 또 어디로 끌려가는 걸까요? 잡혀서 갇히게 된 그곳은 헤나의 얼굴로 벽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납치한 사람들은 헤나와 같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시드에 죽어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녹화하고 기록해서 상품으로 만들어 팔 생각입니다. 주기적으로 피를 뽑고 상품의 상태를 확인하죠. 한편 헤나의 말대로 출혈이 심해지고 있는 시드. 피를 토하고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신 창란 증세를 보이는 시드. 점점 증세가 심해지는군요. 하지만 그렇게 죽어가는 시드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 따윈 개강아지나 줘버려라는 표정. 바로 또 피를 뽑아버립니다. 빡친 시드는 기회를 노리다가 주사를 입에 꽂아버리죠. 그리고 가까스로 그곳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데 사실 이 모든 일은 루카스 클리닉의 경쟁사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루카스 클리닉의 주고객인 헤나를 불치병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해서 죽게 만들고 시장을 독점하려 했던 거죠. 그 경쟁사에 가서 자신의 치료약을 위해 목숨을 걸고 딜을 하는 시드. 시드는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헤나는 과연 살아있는 걸까요? 시드는 친구의 세포배양 기술을 헤나에게 적용시켜서 심장만 뛰고 있는 헤나의 몸을 기계 속에 넣고 생명을 영원히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 각종 바이러스를 넣고 배양 후 판매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헤나까지 영원히 얻게 되죠. 헤나의 몸은 살아있다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죽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 영원히 헤나는 이 기계 안에서 바이러스를 위한 숙주로 살아있게 됩니다. 참 기괴한 영화입니다. 비유가 좋지 않거나 첨단 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원본 영화 시청을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화는 너무 유명한 영화감독인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의 아들 브랜든 크로넨버그의 작품입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그로테스크한 색깔도 어느 정도 가지면서 세련된 멋진 영상미로 더 진부한 모습을 보여주는 신의 감독이죠. 앞으로의 작품이 기대되는 분입니다. 오늘의 영화 어떠셨나요? 인간성이나 도덕성의 선을 한참 넘어선 오늘의 영화 인간의 욕망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생각하게 만드는 이 영화 항생제였습니다. 기무리뷰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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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